이제 제법 편안해졌나봐 자 잔다고? 어 어제록 망한 것 같은데 언니 나 2주 뒤에 만삭 촬영이어서 예쁘게 해야 돼 단비 표정 봐 단비야 너 혹시 나무늘보야? 이런 웃기겠다 강아지 유전자 검사했는데 일프로 나무늘보아 꼴 꼴 꼴 꼴 만삭 촬영은 인생에 한 번 뿐이라고 너무 많이 자르려고 하지마 2주 뒤 촬영이니까 너무 많이 자르려고 하지마 어 예뻐? 똑같이 큰일 났다 뭔데 똑같이 큰일 났다 대답이야 큰일 났다 응 봐봐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롱은 단비야 아 맨날 맨날 제롱이 먼저 불러 근데 왜 자꾸 잘라 쑤쑤쑤 어떡해 단비야 왜 저런 왜 저런거야 진짜 고양이 같아 뒤에서 보는데 지금 왜 저러는거야 야 너 갑자기 미용하다말고 누워 단비 여기 오지마 언니 불러 단비 단비야 어머 미용사 쌤이 맘에 들었나봐 단비야 단비 끝났다 가봐 야 담배 빨리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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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약간 불안하다 우리 만삭 촬영을 위해서 내가 지금 털 길이를 단비야 단비 잠깐만 잠깐만 카메라가 초점을 어 어 야 이거 단비 아닌데 처음 보는 스타일 처음 보는 스타일이잖아 단비야 귀엽긴 한데 뭔가 좀 다른데 지금 어어 뭔가 이상한데 아니 약간 이렇게 된 이상 여기를 약간 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이게 너무 길지 않아 그치 이거 이거 있지 잠깐만 요거 있지 요거를 쳐줘 옳지 가위가 날이 벌써 이거 할 수 있는 거 너밖에 없어 그럼 단비 털이 단비 털이 약간 그런 느낌인가봐 안 먹히잖아 안 먹히잖아 아 있어 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그래 봐 저 얼굴이 귀엽다 싫어요? 귀여워 참아 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 돼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게 살아봐 아무런 애한테 너무 좀 그런 말 안 나 단비 털이 제롱이는 이 가위 평생 써도 제롱이는 근데 단비보다 털이 훨씬 그 좀 홀랑 홀랑하잖아 근데 담비는 재롱이보다 조금 더 담비가 더 홀랑홀랑한데? 아니야 재롱이의 그 어떤 그 민들레 홀씨 털이 있다니까? 여기가 좀 얇게 여기 뭔가 여기가 좀 약간 귀엽긴 한데 귀가 너무 짧아 귀를 내가 좀만 채워달라 했지 귀가 이상해 남자 아이디 됐다 내가 원하는 그 귀엽다 아니 빨리 자라게 빨리 자라게 해야지 이슈 남았는데? 응 이주면 금방 자라 고기 많이 먹자 귀여워 아니 근데 이 반 이거 좀 달라졌어 그 전에 여자애기 같았거든? 지금 남자애기 같아 언니 여기 와서 봐봐 진짜 너무 웃겨 쟤 표정부터 봐 갑자기 개구쟁이가 됐어 어머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근데 아까는 눈이 안 보이더라니까 근데 이제 다 아니 그치 담비야 뭐라는 거야 완성 제롱 컷이 됐는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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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있잖아 모든 거를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처럼 꾸미는 그런 거처럼 모든 강아지를 다 제롱이처럼 꾸미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이런 거 언니 무슨 소설 같은데 나오는데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가 죽었는데 이 여자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또 이 여자처럼 만들고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난 지금 원피스 만화 얘기하는 건데 원피스 그 생각 안 나? 그 스릴러 바크에서 신드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드리 죽었는데 그 뭐 신드리? 넌 모를 거야 아니 나도 알 줄 알아 너 몰라 너는 원피스 학사도 졸업 못하는 수준이야 중퇴했지 나는 박사 졸업은 했거든 요즘은 그거 못할 걸 석사 논문 작성 석사 수료 상태 수료 상태 졸업은 못했어 요즘은 어디 가서 우리 명안도 못 내밀어 담배 담배 야 담배 누나 좀 봐봐 아 이뻐 또 누워 배 긁어 달래 귀여워 귀여워 아 기원정에 아 아 아 아 아 왜 원하는 게 뭐야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